에너지 바우처를 아시나요?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, 연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, 급여, 수급자 중 노인, 장애인, 명류와, 질환자, 한부모가족,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한 소년소녀가정이 있는 세대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여름은 시원하고 겨울은 따뜻하게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세요.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제도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함께합니다.